아 요즘 사람들이 너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? 최대한 몰라보게 나가야지. 어? 박천두기다. 아 아는 척하고 싶어. 아 근데 혼자 있으니까 뭔가 다가가기 민망하네. 이럴 때 뜻은이라도 있었으면 당장 아는 척하는 건데. 한 시간 후. 공원 갔다가 원룸소년단 천두기 오빠를 코앞에서 보다니 나도 진짜 너무 신기해. 나도 진짜 너무 신기해. 슈퍼를 갔는데 우연히 봤다니까. 진짜? 아는 척했어? 막상 다가가려니까 부끄러워서 못했어. 너는 입 뒀다 뭐하냐? 입은 밥 먹을 때만 쓰냐? 그럴 때 오빠 하고 불렀어야지. 아 싸인도 안 받았겠네? 어. 야 손 이리 줘봐. 그 쓸모도 없는 손 이리 줘봐. 싸인종이 한 잔 못 건네는 그 손 이리 내보라고. 내가 진짜 화가. 너무 당황해서 못 받았어. 아직도 너무 후회된다니까. 미쳤지 내가. 나도 싸인 받을걸. 이 똥멍청이들. 나도 고깃집 갔는데 우연히 보고 괜히 울 오빠 불편할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. 오빠 고기 먹고 있었어? 그럼 넌 잘했네. 먹고 있을 땐 불편하게 안 하는 게 진짜 팬이지. 아 근데 너네들은 다 봤다는데 왜 나는 못 보냐고 우리 오빠. 우리 동네 사는 건 아닌데 자주 온다고 하더라. 소문으로는 우리 동네에 여자친구 있는 거 같대. 헐 진짜? 아 그럼 실망인데. 우리 오빠도 다 연애하고 하는 거지. 연애도 응원해야 진정한 팬이지. 아니 그래도 뭔가 좀 현타오잖아. 그렇긴 해도 어쩔 수 없지. 아 그래 나는 오빠의 진정한 팬이니까 응원해야지. 아 그래도 여친 아니었으면 좋겠다. 한 시간 후. 어 뚜식아 왜. 엄마가 빨리 오래. 지금 가고 있거든. 오케이 오케이. 아 찬득이 오빠 이 동네 자주 온다고 하는데? 왜 나만 못 보냐. 저기요. 학생. 네. 아 번호 딸이나보네. 혹시 저번에 노래 자랑 나온 분 아니에요. 아닌데요. 헐! 어떻게 알았지. 죄송합니다. 아 진짜 나 인기 쩌해. 어 진짜 그때 노래 자랑해서 우리 노래 부르고 대상 탄 친구랑 참 닮았네. 잠시 후 다녀왔습니다 두순아 얼른 씻어 밥 먹게 네 누나 나 또 천득이 형 봤어 너도? 헐 이 정도면 나만 피해 다니는 거 아니냐고 가까이서 본 건 아니고 멀리서 봤어 아 내 친구들도 다 봤다던데 나만 못 봤어 이 동네에 개 이쁜 여친 있대 아 진짜 여친이 있나보네 그냥 올 천득이 오빠 실물 한번 영접이라도 하고 싶다 진짜 아 왜 나만 못 봐 내가 보낸 편지가 얼마인데 누나랑 인연이 없는 듯 너 진짜 죽을래? 아니 살래 야 너 일로 와봐 셋 센다 셋 둘 하나 하나 반 하나 반에 반 하나 반에 반에 반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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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아 왜 사실을 말한 건데 왜 또 그래 왜 엄마 뚜식이가 천득이 오빠랑 저랑 인연이 없다고 하잖아요 두순아 엄마도 너만 할 때 좋아하던 가수 있었는데 다 그때뿐이야 너무 가수에 빠지지 말고 공부 좀 해 엄마 천득이 오빠 눈망울 본 적 있어요? 아니 절대 보지 마세요 저는 그 눈망울에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아휴 그래 그래 아 진짜 친구들도 다 보고 뚜식이도 보는데 왜 나만 못 봐 아 짜증나 다음 날 대박 나 천득이 오빠 또 봤다니까 대박 대박 이 정도면 거의 동네 주민 아니냐 아 부러워 근데 길 건너편에서 택시 타는 거 봐서 자세히는 못 봤어 진짜 그래도 너무 부럽다 아 나는 오빠 그림자라도 보고 싶다 아휴 암튼 나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 아 뚜식이 혼자 천득이 오빠 못 봐서 실망인 것 같아 아 진짜 어떡해 잠시 후 아 왜 나만 못 봐 가까이 오기 전에 가버려야지 어 어 서연아 어 방금 뛰어가셨어 아 나만 못 보네 진짜 와 아깝다 아 너무 슬프다 이 정도면 천득이 오빠가 나 피해 다니는 듯 진짜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아 우리 동네에 여친 있는 듯 아 아닐 거야 여친이 아니면 자기 동네도 아닌데 자꾸 들락날락할 이유가 없잖아 아 여친 개 부럽다 진짜 아님 친척이라도 있나 내 인맥 중에는 천득이 오빠랑 가까운 인맥이 없냐고 왜 진짜 개 슬프네 30분 후 어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힘드네 어 슉슉슉슉슉 어 천득이 왔어 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어 저번에 노래자랑 나가서 받은 트로피 좀 자랑하고 있었어 집에 미역국 끓여놨는데 먹었니? 어 이제 들어가서 먹으려고요 어 영배 할아버지도 계셨네요 어 천득아 잘 지내서 네 할아버지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어 우리 천득이 아직도 귀여워 귀여워 천득이가 요새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어 인기쟁이야 아주 하하하하 아니에요 뭘 뭐 아이들 가르친다고 했었나 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돌이요 아 아이돌 아이돌 정도 딱 나면 좋지 아 그 할아버지 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어 안 했어 그럼 우리 손녀딸이랑 잘 어울리겠소 하하하하하하 어 가만 저기 내 손녀딸인데 튼슨아 튼슨아 어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할아버지 어 아침 잘 됐네 튼슨아 일로 와봐 인사해 인사 어 뭐야 저기 아까 또 그놈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이런 스토커 새끼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접근해 아 아니에요 저 바빠서요 할아버지 이따 집에서 봐요 먼저 갈게요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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